이 무대가 저희 챔피언제 쪽이구나 네 그럼 우리 여기서 관람하는 거네 네 네 그때보다 더 춥다 4월달인데 그래도 추웠어 맞아요 그때 진짜 추웠어 네 좋은 하루입니다 여러분 개막전에서 제가 날씨 때문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경기에 NC와 삼성 경기에 제가 시구하고 노래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저의 고향 마산 야구장에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높습니다 아이구야 저기 보이는 저쪽에서 제가 높이 저쪽에서 공연을 진행을 할텐데 자 SBS 지금 실시간 나중에 SBS 스포츠에서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근데 행사는 방송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자 여러분들 많은 시청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영상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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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